우리는 함께 모여 사는 세상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익을 부당하게 많이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.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활용해서 막대한 부호를 쌓기도 합니다.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서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습니다. 상 최대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결국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. 아마 원리금 또는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이자액이 한 2배 내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또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고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둔 경유사 등에 대해서 행제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들께서도 70% 이상이 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.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35%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.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다한 바가 있습니다.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I'll be back I'll be back I'll be back I'll be back